여러분 감사합니다. 장혜도지입니다. 오늘도 상국사기로 머리를 깨웁니다. 고구려 8대 신대왕이 사면령을 반포합니다. 고구려 8대 신대왕 2년 서기 166년 당기 2499년 1월에 아래하 내릴하 하여검령 명령령 가로왈 명령을 내렸다. 적을과 사람인, 과인은 1인칭 대명사입니다. 날생, 더러필첨, 갬손의 말첨, 임금왕, 친할친, 왕친은 임금의 친족입니다. 건본본, 본디본, 안일비, 임금군, 컨덕, 저걸과 사람인, 날생, 더러필첨, 견손의 말첨, 임금왕, 친할친, 나는 외람되게 임금의 친족으로 태어났으나, 건본본, 본디본, 안일비, 임금군, 컨덕, 본디, 임금의 덕이 없었다. 향, 촉, 우, 지정하니 파괴, 익을 지모라. 향할향, 지난번 향, 이열촉, 부탁할촉, 버둑, 어조사우, 우, 우는 형제 사이의 우예입니다. 갈지, 정사정, 향할향, 지난번 향, 이열촉, 부탁할촉, 벗우, 어조사우, 갈지, 정사정, 태조 대왕이 지난번에 우예 있는 정치를 부탁하였으나 이 걸은 도리를 지키고 착함으로 자손에 좋은 것을 끼쳐야 함 갈지, 깨모, 자못파 어그러질게 끼칠리 거글 갈지 깨모 차대왕이 자손에 끼치는 계책을 자못 어그러뜨렸다. 외해나난하여 리군원둔하니라 계문 흉부하고 단극애체하니라 두려워할 왜 해할해 어려울난 폐난한 떠날리 무리군 신하와 백성입니다. 멀원 달아날 둔 두려워할 왜 해할해 어려울난 폐난한 해를 입을까 두렵고 안전하기 어려워 떠날리 무리군 멀원 달아날 둔 무리를 떠나 멀리 달아났다. 물부얼게 미칠게 들얼문 흉알흉 부고부 다만단 다할극 매우극 슬플에 끄클 채 물부얼게 미칠게 들얼문 흉알흉 부고부 차대왕의 흉알흉 부고를 듣기에 이르니 다만단 다할극 매우극 슬플에 끄클 채 다만 마음이 끄켜 매우 슬플 뿐이었다. 기위 백성락추하여 궁공건진이랴 어찌기 이를 위 생각할 위 기위는 어찌 뭐뭐 생각했겠느냐 이를 위를 맨나중에 해석합니다. 일백백성시승 절길락 끼꺼이락 밀추 추대할 추 어찌기 이를 위 생각할 위 일백백성시승 절길락 끼꺼이락 밀추 추대할 추 어찌 백성이 나를 끼꺼이 추대하고 무리군 여러군 공평할공 신하공 근할권 나갈진 무리군 여러군 공평할공 신하공 근할권 나갈진 여러 신하가 왕위로 나가라고 근할 줄 생각했겠느냐 council원에 Insurance 오르라 Jeep 581 592 602 702 601